네, 안녕하세요. 고객님 감사합니다. 네, 방금 들으신 곡은요. 별별이라고 제가 단편영화를 그 안에서 사곡곡으로 주문했던 곡이고요. 대북까지 오는데 좀 힘들었어요. 네,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제가 연주자가 아니라서 좀 네, 이렇게 사사키 씩 면의 게스트로 초대를 받게 됐는데 프로 연주자가 아니라서 아마 좀 많이 미흡하더라도 네, 이해해 주시고요. 네, 향기라고 네, 이번에 제가 발표한 슘이라는 앨범에 향기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. 네, 향기라는 곡을 들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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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하새끼씨랑 포핸드로 치는 옴다유쌤이라는 동료와 젓가락힌 쥔 곡 아시죠? 좀 분위기를 신나는 분위기로 전환할까 해서 좀 다른 버전으로 편곡을 해봤어요. 들려드릴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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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